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새해 맞이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셔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운과 복을 불러온다는 염자를 준비했습니다. 염자 3구를 준비했고요. 화분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해서 3분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응모 방법은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은 공개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해 맞이 구독자 감사 이벤트 이 영상에다가 이미 구독해주신 분은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응모를 해주시고요. 추첨은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염자는 집안에 드리면 행운과 복을 많이 불러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응모를 하셔서 집안에 복과 재물을 또 건강을 함께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구독과 댓글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농장에 가서 많은 다육이와 하초들을 들여왔어요. 여러분께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장에 가서 다육이와 하초를 구입해왔답니다. 여러분께 앞으로 모든 분께 나눠드리고 싶지만 사정상 그렇지는 못하고 이렇게 추첨해서 세 분께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많은 공부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려요.